공주가 되게 해주세요! 소원대로 내가 공주가 됐다 해! 이건 공주 급식! 맛있겠다! 귀여워! 컵케이크야! 여기에 미라쿠마 머리를 꽂아주면 짠! 귀여워! 케이크 완성! 귀여워! 앙! 먹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안돼요! 이건 그냥 장난감이라고요! 장난감 토핑을 더 꾸며줄까요? 예쁜 꽃도 꽂아주고 생크림도 얹어주고 또 꽃도 꽂아주고 점점 예뻐지고 있어! 짠! 다 됐다! 예쁘다! 저기 백수라도 있네! 야야야! 갈래야 안녕! 너 맛있는 것 좀 있나보다! 나도 재밌는 거 많은데! 뭔데? 보여줘봐! 잘 봐! 산이오 캐릭터 플리퍼즈! 공주라면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이 포차코를 갖고 싶거든! 아니면 괴롭괴롭히! 제발 나오게! 제발 제발! 젤리 부분이네! 다시 제발 나오게!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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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안 본다! 뭐냐! 뿌! 제발 포차코! 오! 포차코! 포차코 노란색!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나왔다! 헷! 우와! 코스프레한 포차코! 내 사랑해!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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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오! 귀여워! 이거 봐! 신상이야! 옥수수 스프라면! 옥히도 이거 먹어본 적 있어! 헷! 내가 옥수수 스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라면이라니! 이게 라면으로 나왔다니! 헷! 우와! 옥수수 가득 들었다! 내가 넣은 거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헷! 헷! 뭐야! 생각보다 하나도 안 느끼하고! 진짜 맛있거든!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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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과연 뭘까요? 하나, 둘, 셋, 어? 우와, 진이 나왔다, 노란색. 나 노란색 좋아하는데. 한번 열어봐야지. 짜잔, 우와. 너무 예쁘지 않아? 반짝반짝 신나. 내가 오마비키 다음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로 이 몰랑이야, 헷. 너무 귀엽지? 아몰랑, 아몰랑, 아몰랑. 이 안에 딸기가 들어있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오, 몰랑이가 딱 딸기 들고 있는 게 귀엽거든? 오, 오, 이거를. 오, 먹어보자면. 오, 막 먹었습니다. 음, 생크림이 한가득 들어있고 딸기는. 너무 신선해, 뿌. 이건 보석함 꾸미기? 저번에 거래에서 얻은 건데 한번 뜯어보자면. 오, 바비가 마음에 드는군. 나처럼 공주 같잖아, 헷. 그리고 이 보석통을 열어보면 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반지랑 보석들을 다 넣을 수 있겠구만? 케이크를 만들듯이 이렇게 해줄거거든? 장미처럼 꾸며줬으면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고 이 위에다가 벌비를 꽂아주고 좋아서 공주의 왕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진주 같은 거 좋아하니까. 또 내가 상큼한 그런 느낌이니까 약간 눌러주고. 또 내가 별 같은 거 좋아하니까. 샤넬의 별처럼 수놓은 별처럼. 또 스파클링을 살짝 이런 거는 이렇게 막 무심한듯 뿌려주고. 짠! 너무나도 예쁜 보석통 완성! 우와, 너무 공주같지 뿌! 나처럼. 보석함을 열어서 넣어보자면, 헷. 반지를 넣고, 헷. 아까 나온 플리퍼즈도 넣고, 헷. 또, 아, 맞다. 여기에 내가 아끼는 물방울 젤리를 같이 넣어주면, 헷. 으, 그걸 왜 넣어, 갈래야? 왜, 소중한 거 보관하는 거잖아. 갈래는 물방울 젤리가 너무 소중해, 헷. 아하하하. 이제 닫으면 보관합니다, 헷. 너무 마음에 들어, 헷. 이 물방울 젤리 잘 봐. 어떤 맛이 맛있을 것 같아? 음, 노란색을 먹어볼까, 헷. 어떤 맛이냐면, 반을 먹어볼게. 헷. 음. 음, 이거. 음, 이거 그 맛인데? 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데 안 흘러내내지, 헷. 바나나 맛. 그리고 이번엔 아주 빨간색을 먹어보면. 헷. 헷. 음. 음. 이거 체리 맛이다, 헷. 반반 섞어서 합체. 이제 이 상태로 먹으면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지, 헷. 헷. 음. 맛있다, 헷. 우와. 시나무를 빵 뚫어다. 포장지 귀여워. 어? 폭신폭신 스티커도 있대. 우와, 신나. 뭐가 들었을까? 열어보면. 스티커 있어, 스티커. 나도. 우와. 시나무를 스티커다. 우와, 귀여워. 시나무를 폭신폭신 스티커. 오, 빵도 폭신폭신해. 먹어보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우유빵. 시나무를 같은 아이스크림이야. 폭신폭신해. 헷. 참 너만 있는 줄 아나? 나도 있거든. 헷. 구루미빵. 이건 초코겠지? 신난다, 헤헤헤헷. 열어보면. 우와. 우와, 초코과자 있다. 오,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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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스티커. 열어보면. 오, 귀여워. 구루미. 헷. 우와, 이거 반짝거려해. 우와, 홀로그램. 너무 좋아. 헷. 공주는. 초코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안에 초코 많이 들었다. 헤헤헷. 완전 진한 초코맛. 음. 초코맛이 강렬한 구루미 같아. 헤헤헷. 우와, 나 레인보우 샤베트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젤리로 나왔다. 짜잔. 열어보면. 이렇게 생겨서 젤리가 아이스크림 같아요. 귀여워. 진짜 레인보우 샤베트 맛이 나는지. 제가 먹고 말해줄게요. 음, 향기 좋아. 오렌지 맛이 나. 베리 맛이 강한데. 우와, 신기해. 진짜 레인보우 샤베트 맛이 나는데. 젤리야. 음. 우와. 공주라면 0칼로리.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 맛. 이게 0칼로리이기도 한데. 신기한 게. 이것들들 때 빵 소리가 난다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떨지. 하나, 둘, 셋. 오. 오, 이렇게 밀어서. 여기로 먹는 거야. 우와, 신기해. 엄청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시원한 스파클링에. 복숭아 향이 강하게 나서. 엄청 상큼해. 우와, 오늘도 맛있고 재밌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공주 급식 먹기. 개. 성공. 뿜.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찬물 안개가. 우리 가리지 않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